최근 포항에서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된 이른바 양덕동 노래방 동영상과 관련한 소문이 모두 사실 무근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문제 동영상이 이미 지난달 경남 거제 지역에서 유포된 것과 같은 것으로, 이후 재유포되는 과정에서 창원시 양덕동의 노래방이다라는 소문이 포항 양덕동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무분별한 루머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재유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